성경 1년 1독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10편 1편에서 2편, 4편에서 9편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10편 1편은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만앙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넷째, 다윗은 뼈가 떨리고 심지어 영혼까지 떨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섯째, 다윗은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잔양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10편 1편에서 2편, 4편에서 9편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41일 10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절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10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우수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수시주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옵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지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애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4편,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징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5편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징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애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참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10편 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 아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 아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10편 7편.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닥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파를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10편 8편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기띳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전목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규로 권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0편 9편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문 라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의 안지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의를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업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세이시오 환란 때의 요세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흘림을 신문하시는 네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지즘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오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희가연 셀라. 악인들이 수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미여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슬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에서 2편, 4편에서 9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150편의 시편은 다위세시 73편, 아사베시 12편, 고라자손의 시 11편, 그리고 솔로몬, 모세 등의 저자와 다수의 저자 미상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시편은 탄원시, 찬양시, 메시아 예언시, 제왕시, 지혜시, 예배시, 참회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편은 모든 시편들의 전주곡으로 구약성경 전체 내용을 시와 찬미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약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죄입니다. 그 다음 용서를 받으세요.